박고영의 여신 검사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팔색 매력을 뽐낼 믿고 보는 꽃불리 박고영씨의 모습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우측도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보영씨 다시 한번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여신 검사에서 세제를 흔들어 도와를 했습니다 좀 못맞아 뾰루트한 표정과 포장시키고 있었다면 입을 안 보다 네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러블리라는 말이 사랑으로만 생한다면 박고영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곧보지 그대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왼쪽도 감사합니다 반대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안효섭씨 무대 위로 함께 보시고 투샷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이 좀 보십시오 예 정말 바람직합니다 네 교과서에 등재되어야 될 바람직한 기차이 두 분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다정하게 팔짝 느껴주셔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케미가 벌써부터 느껴지는데요 각종 두 사람은 20년 지기 절친으로 현실 남사친 여사친 케미를 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좀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손 함께 흔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예비 시청자들에게 구슬커플로 불리고 있는 두 사람 함께 펼칠 반전 리조얼 판타지에 기대가 절로 높아집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두 분 사랑스럽게 함께 한참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하트 그대로 정면도 한번 다시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왼쪽도 그대로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보영씨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암효섭씨의 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나 효섭씨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암효섭씨는 하위 1% 암부테러 재벌 2세에서 세제버 남신으로 부활한 차빈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효섭씨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잘 키운 1등급 영혼과 영혼소생구슬 어비스로 인해 눈만 마주쳐도 1초만에 입덕을 유발하는 얼굴 천재 역할을 맡으셨네요 예 너무나 바람직합니다 예 오른쪽도 한번 끝까지 바라봐 주시죠 예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암효섭씨의 색다른 명모가 폭발할 것이 예보가 돼서 기대가 큽니다 예 우리 효섭씨 정면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예 세제버 남신다운 네 외모를 한번 뽐낼 수 있는 제시간만한 포즈 뭐 있을까요 예 나는 조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 예 V자를 얼굴 밑에 주시고 예 이런 포즈 어떨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얼굴을 해가지고 왜 활용을 못하니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숨 한번 크면 예 꽃받침 좋습니다 예 예 왼쪽도 한번 꽃받침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른쪽도 꽃받침하고 예 꽃받침 예 손을 뒤집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섭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